자, 이제 또 정혁민 사장과 같이 개장을 준비해야죠. 금요일을 또 잘 넘겨야 주말을 편히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을 또 기대하면서 맞이할 텐데 3주 연속 금요일마다 하도 뚫겨 맞아서 이제 몸이 약간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제발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만기는 무난히 지나갔다고 하지만 만기의 특성이 몇 가지가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뭐 좀 특징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 말고 그저께 큰 이유 아닌 걸로 미리 매를 맞았던 게 어제는 좀 약이 됐던 것 같고 시장 금리가 오히려 올라간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사실 공매도 금지 때문에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하건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구축해놨잖아요. 선물 매도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형태인데 거기에 기관 투자자들은 엉켜 들어가서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금요일마다 매를 맞아가지고 그런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구축해놓은 포지셔닝을 그대로 롤러버 하기에는 금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 이론가를 구할 때 공식은 다 까먹었는데 무의점, 무의점 이자율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제 슬쩍 움직이는 태동을 하면 포지션 다 털어야 되거든요. 매도를 접어버리니까 어제 숏 커버로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죠. 주가가 어제 그래갖고 말기 했잖아요. 의외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개사장 초반에 그래갖고 살짝 올라가서 출발했는데 쭉쭉쭉쭉 밀고 올라갔죠. 그게 이제 오늘도 될 거냐. 오늘은 또 다른 날입니다. 어제 취하면... 오늘도 그냥 같이 계속 밀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 제목을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또 여기에 또 갑자기 드디어 이제 좀 때가 됐구나. 반전이다. 이제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영끌을 하실까 봐 그래도 좀... 속도 조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 반등에는 기술적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추세적 반등 이제... 추세적 상승? 네. 추세적 상승. 그렇죠. 3100, 3200 뚫고 가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수치적 힌트는 환율단입니다. 물론 40원대에서 지금 30원 잠깐 깬 흐름도 좀 있었고 오늘 여기에서는 20원대예요. 네. 그러니까 30원을 잠깐 깨서 20원대 나온 부분도 있고 이런 거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좀 한정을 짓고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좀 양호하게 좀 나왔었고 이거는 이제 앞서 요즘 앵커께서 그 오프닝에 되게 주옥같은 멘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오프닝을 보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서? 네.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좀 이렇게 뭐 보는 거 아니고 듣죠. 저를 늘 감시하고 계시는군요. 듣고 있는데 오늘 그 속임수에는 당하는 척을 해줘야 된다. 뭐 약간 타짜스러운 그런 말씀을 주는데 아니 중앙은행이 속이기 때는 속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냥 아... 역시 채권은 채권 금리 이 금리는 방향성에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속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상적인 이 금융 환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그게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론 가격들이 이제 크게 변동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켰던 거지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좀 일단은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는 이유... 그런데 큰 태동이 조금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양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막 브리핑을 하다가 우리는 이제 미국과는 좀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계속했죠. 그때 미국이 이제 그럼 알래스카에서 일단 고위급 회담 만들고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국채 사세요죠. 그렇죠. 국채 발행 대령을 했는데 그동안 중국이 삐져가지고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채를 사줘야 되니까 이렇게 손을 내리는 거죠. 화해합시다. 네. 뭐 인연물. 뭐 이렇게 인연물의 국채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 대반격서를 좀 힘을 싣고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움직이는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고 저는 사실 시진핑 주석보다는 앨런 머스크의 방한 가능성을 올해 정칩니다. 예언이 돼버렸는데 앨런 머스크가 온다면 왜 올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뭐하러 올까요? 뭔가 오겠죠. 한국의 쿠팡 독특하잖아요. 로켓 배송. 자기 지금 스페이스X 하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당황스럽게? 아니, 아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라. 어쨌든 이제 기초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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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요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주간 정도는 좀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3천선을 또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3,100 이렇게 좀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쨌든 지금 금융 환경이 정상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포지션을 또 재구축해야 되고 또 이론적인 그런 가격 변동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는 좀 강하게 하루 좀 나왔었던 거고 이게 오늘, 다음 주 내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수급 환경이 조금은 좀 나아진 부분은 좀 인정은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좀 다듬는 그런 기관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핵심적인 중장기 종목들과 중단기 종목들을 좀 나눠서 그동안 좀 손실이 좀 났었던 종목들은 수익이 난 종목들과 같이 매도를 하면서 주식에 대한 그런 비중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핵심적인 중장기 종목들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EV, 이런 전기차, 또 수소차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고 현재를 반영할 수 있는 중기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경기 민감 섹터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좀 짧게 보신다면 저는 바이오의 단기적인 편승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되면 그 무렵에는 적어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입성하는 날이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입니다. 그 이후, 그 전후 해가지고 바이오 종목들도 쿠팡의 편승 효과랑 비슷하게 조금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코어 종목들, 내가 이거는 가져간다라는 종목들을 세팅을 조금 매조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중기적인 섹터는 역시 경기 민감주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나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두 섹터를 나눌 수 있고 현재를 반영할 수 있는 경기 민감 이런 걸 또 하나 세팅을 하시고 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바이오나 또 소부장 이런 쪽으로 한두 개 세팅을 하면 한 다섯 개 정도의 이 섹터가 나눠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자신의 종목, 너무 막 10개, 20개 되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기업은? 기업은 LG전자, SK이노베이션, 유진테크, 올리패스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올리패스? 괜찮겠어요? 올리패스는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바이오에 또 일가견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현업에 IR을 하고 있는 모 제약회사 IR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이거는 시장이 물론 이제 기대하는 걸 충족을 못했을 뿐이지 이거는 실패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고 어제 이제 그러면서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수긍을 그리고 또 임상도 이상을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화를 막고 이렇게 좀 갱음을 내면서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서 시장은 좀 다시금 종목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으로는 유진테크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 SK이노베이션, IT와 또 경기민감 섹터 각각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씩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종목은 압축있나요? 올리패스 한번 좀 보고 싶네요. 공격적인데? 의외로 정현민 차장의 색깔과는 조금 다른데 보통은 대형주의 안전성을 먼저 우선 답변하시는 게 너무 큰 종목들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서 저도 어제 시간을 할애해서 그 종목들과 뉴스플로우를 좀 챙겨보니까 실망한 거는 인정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저렇게 반토막 나 있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약간 공격적이지만 일단은 타이틀은 기술적 반등에는 기술적인 대응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 이런 의미이신 것 같고 다음 주는 좀 어떨 것 같은지 다음 주는 좀 숨,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 고르기 포지션 재구축이 필요하고 말씀하셨듯이 선물이나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의 이론가가 지금 많이 변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는 세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후 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시장은 좀 잠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빅히트 그래미 어워드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3월 달로 그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제코 뉴스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차세대 중형위성 우리나라 발사 얘기가 있어요. 물론 러시아에서 발사를 하지만 발사체는 그런 이슈, 우주 테마도 어제 좀 있었고 우주 테마도 올랐죠. 그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나눠볼게요. 신민영 아나운서 잠깐 갔다가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리포트 정리하고 갑니다. 자 이제 개장이 5분이 없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계민 차장님 준비하신 내용을 갈까요? 아니면 앞서 말씀 여쭤봤던 주말에 BTS 짧게 넘어가도록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그래미 어워지는 일요일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개장 무렵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계장? 네, 네. 아무래도 그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상 받았다고 하면 테마가 형성되면서 빅히트도 한번 땅 움직일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상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제 어느 정도의 반응은 조금 미리 나온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어제 말씀을 할까 하다가 뭐 놓쳐버려서 좀 아쉽게 하더라고요. 중형 위성 발사는 3월... 차세대 중형 위성... 네, 20일에 카자흐스탄에서 발사가 됐는데 이제 여러... 혼자 위성 만들어서 발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컨소시엄이 좀 들어갔는데 어제 이제 뭐 그런 이슈도 아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에는 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한화아이로스페이스 한화아이로스페이스는 저는 이제 방산으로만 말씀을 드렸다가 어제 항공우주가 올라가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얻어걸려서 올라간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아니 그래도 뭐 미리미리 쪼리로 또... 네, 분위기는 뭐 지금 잘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이제 방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잘 달려가고 조단이 또 계약도 맺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거기도 좀 전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속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 아직까지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400명대가 나올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은 지금 서두룩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5인 모임 금지 유지 뭐 이렇게 나오고는 있네요. 저거는 뭐 그냥 다른 사회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과의 손을 잡니 많이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신장 위구르 쪽에 이제 소수민족 탄압을... 두 번째 준비하라. 네,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면화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뭐 이런 게 좀 그쪽의 좀 노동 착취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와서 뭐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뉴스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지금 스판덱스 가격이 정말 뭐 하늘 높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좀 대체제들의 좀 관심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면화, 면화도 지금 3년 내에 거의 최고가 좀 가지고 가고 있고 10년 동안 세 번째 높은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 면화 가격도.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어떤 커피값이 오르면 홍차값이 이제 홍차의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그런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화학 섬유, 폴리에스터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걸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시장금리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시장금리가 좀 드썩거려도 사실 실적으로 그거를 뚫어내거나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도출되는데 저런 내용들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화학 섬유의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 업체들. 저는 사이클상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미국도 자기네들도 인종에 이런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관련주를 좀 정리하자면 굉장히 임박했으니까. 코롱인더, 태광산업, 카프로, DI동일. 이게 이제 폴리에스터와 면화 여기에 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인데 효성 TNC와 TK키미칼은 배제를 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배제하고 저는 코롱인더 같은 경우가 이걸 좀 잘 흡수할 수 있는 이슈가 가장 강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꼭 저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이슈도 플러스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신 거죠.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앞서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그 이슈만 도드라지면 미중 간의 격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면 안 되고. 이제 개장 또 다가왔으니까요. 호가 들어오면 거 보고 다시 풀어보도록 하죠.